오늘은 이 굴에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시작! 이 굴에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아멘 여러분 본 10편의 제목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다윗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도 어둠컴컴하고 음산한 절망의 장소인 그 굴속에 갇힌 생활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절망적인 굴속에 있었을 때 무엇을 하였는가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오직 하나의 기도 이 같은 사실은 만일 우리가 어떤 굴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이며 이는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다윗의 전체적인 삶 가운데서 그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캄캄한 굴속과 같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호화로운 왕궁에 있을 때 지난 날 굴속에서와 같은 기도 생활의 절반만이라도 했더라면 그처럼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나 통탄할 만한 슬픈 일들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의 삶을 거울 삼아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합시다 편안하고 건강했을 때는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싫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상에 누워서야 깊은 영혼의 신음을 하나님께 토해낸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새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닐 때는 전혀 노래를 하지 않다가 일단 좁고 캄캄한 새장에 갇히게 되어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잘 부르는 습성을 가진 새가 있다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다 셋으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만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풍랑에 갑자기 일어서 배를 깨뜨렀듯이 덮치게 되고 배 안의 선원들에 의해서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 삼키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물고기 배 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수없이 겪는 그 과정에서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불고기 어디에서? 배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와께 기도하이르되 내가 받는 코나로 말미암아 여와께 불러 아랍사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배 속에서 불을 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물고기 배 속에 갇혀 깊은 바다 밑에서 들려오는 요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깊은 굴 속에서 들려오는 달새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절망의 굴 속에 갇혀 있습니까? 또한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시작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여러분 기도는 예배하고 연결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세상 일 엄청 많이 해요 직장에서 돈 버니까 열심히 하고 눈치 보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 봐줄 거야 봐줄 거야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내십시오 마음을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굴 속에서 기도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도들이 종종 갇히게 되는 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왜 주님은 우리들을 굴 속에 보내시는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왜 우리를 굴 속에 보내는지 첫째로 해계의 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계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갇히게 되는 굴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식을 포도송이보다는 소돔의 포도즙을 더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샤르네핀 백화파의 향기를 기뻐하게 보다는 지옥의 물을 마시면서 이게 지옥의 물인지 이거 품절도 못하고 제약의 골짜기에 핀 사망의 꽃 향기를 더 즐기면서 살기를 기뻐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죄 짓는 거 해서 돈 벌어서 살았던 걸 이걸 그려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굴 속에 쳐 놓는다고 굴 속에다가 그것이 해계의 굴이에요 이들의 그릇 때문에 점점 도를 넘게 되었고 이제는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세상 탐욕에 깊이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여기지 않을 정도의 부패한 신앙에 절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빛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오래도록 제의 더러움에 그냥 내배를 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에 족쇄를 채우십니다 슬픔과 아픔의 제약으로 나아가는 타락의 길에 가시 울타리처럼 세워집니다 그리고 밝은 햇살과 상쾌한 공기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적 위로들은 뿌리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들의 슬픈 영혼을 우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들을 깊은 절망에 그 굴속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을까요? 다윗도 영혼의 절망감을 이렇게 탄식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는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와 같은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옥문을 붙잡고 막 흔드시겠습니까? 굳게 닫은 새 문에 희껍 발굴을 걷어차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아무 수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에 생각을 해서 그 옥에서 나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까? 깊은 재의 감옥에 갇힌 불쌍한 영혼 여러분은 그 감옥에 갇힌 불쌍한 영혼 갇힌 새 문을 열 수 있는 손이 따로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 굳게 닫힌 빗장을 부술 권능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오직 여러분은 겸손히 무릎을 끌은 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발굴로 쳐도 안 돼요 아무래도 뚫어대도 안 돼요 10편 142편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불을 지지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과는 도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잘못과 그 아픈 어머니께 자세히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실수와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다윤씨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다윤씨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라고 한 것처럼 그분 앞에 자신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를 날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굴레 벗긴 망아지처럼 자신만에 빠져 이리저리 날뛰면서 살아온 잘못을 그분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로서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속에서부터 터져나올 저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은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문 28장 13절을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비록 지금은 절망의 굴에 갇혀있을지라도 그분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굴속이 아니라 사형장으로 내보내셨을 것이다 굴속이 아니라 어디로? 사형장으로 내보내셨을 것이다 굴속이 아니라 그분은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자, 주님은 인자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정말요? 그분은 노하기를 덜 자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잠시 여러분을 찢으시면서 때리신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든 공경을 돌이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다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분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세야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여호와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함께 여호와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허약한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허약한 기도일지라도 그분은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이 들으실 때 전문하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옥문의 빗장을 부서지게 될 것이며 샘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며 참된 자유와 회복의 은혜의 강물처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쓸모있는 자로 만드시는 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인물로 만드시고자 할 때 먼저 그에게 그만큼의 시련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옛사람 그대로 놔두지 않았어요 두둥겨 부셔요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머리 닦고 잡아가지고 물 속에 넣었다가 그 모습 그대로 거기서 축복을 줍니까? 옛날에 그렇게 살던 그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 할 때는 그만큼의 시련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때는요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네 머리 머리 막 딱 잡고 어떨 때는 멱살을 잡고 어떨 때는 막 바짝 엎드려서 아이고 세상이 나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저는 부족해요 내가 뭐가 잘 됐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요즘은 나보고 유명한 유명 같은 수련이에요 다 하나님 은혜로 아직도 저는 모자래요 모자랐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을 큰 일꾼으로 만드시고자 할 때 먼저 그에게 그만큼의 시련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권사님 부부도요 우와 그거는 세상에 겪을 수 없는 걸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십사 됐고 결국 권사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후에 오르기 전에 먼저 캄캄한 절망의 굴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전에 먼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권세를 손에 짓기 전에 먼저 법의 보호나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아주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합당한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도 동일한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음식을 베풀기 전에 먼저 굶주리게 하는 일부터 행하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의복을 입혀주시기 전에 먼저 벌거벗기 쉬는 일부터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입던 옷들 다 오래된 것들 벗어버려 다 찢어져서 창피당해요 혹시 여러분께서 지금 벌거숭이 된 존재 배급부고 굶주린 존재 사람들 가운데 별벌일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신을 더욱 낮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주 귀한 쓸모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가운데 쓸모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와 복사님 어디로 가든지 인정받고 유명사님 아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밟히고 또 밟히고 또 넘어지고 침뱉은 받고 사람들 가운데 쓸모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많은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맘 깊은 슬픔을 겪어보지 않고 어찌 슬픈 마음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춥고 배고프고 헐벗음을 겪어보지 않는 채 어찌 그들의 진정으로 우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보지 못했으면서 어찌 다른 이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 마음의 깊은 웅덩이를 파괴하십니다 아멘 아뇨? 그곳에 있던 교만함, 차가움, 더러움이 모두 파헤쳐져야 합니다 파헤쳐져야 돼요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은 그 깊이 파인 마음의 골짜기에 하늘의 은혜를 가닥 채워주십니다 매장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아픈 영혼 슬픈 영혼들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기도인 사역하면서 코로나 걸렸거나 말거나 끌어안아주고 끌어안다 보면 와 와 이 사람 이런 죄를 줬어? 근데 꼭 끌어안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 봤고 배고파 봤고 웅덩이 파헤쳐 봤고 인생이 글갈될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다 끊어보는데 내가 막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단에 설교하다 보면 그런 그 인생에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서 앉아 있어 다 그런데 내가 아파 봤고 배고파 봤고 슬퍼 봤고 외로워 봤고 배척받고 배척받아 봤고 배척받아 봤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중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힐 굴 속에 갇힌 상태가 된 여러분을 보고 뭐라 합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필교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며 모든 사람들부터 버림받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거야라고 말합니다 물러가라 그럴 때 여러분은 기죽지 말고 옆사람은 기죽지 말고 지지 말고 단호하게 받아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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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이 되며 소유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다윗을 붙들어 준 것처럼 나도 붙들어 주실 것임을 나는 굳게 믿는다 나는 잘 됐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여우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을 귀한 쓸모있는 자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들에게 토요일만큼은 죽도록 세상 일하다가 교회 오면 피곤해서 아픔하고 막 몸부림이 쳐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들하기 위해서 좀 육신의 몸도 쉬어야 돼요 좀 토요일에는 한 3시간, 4시간이라도 편안하게 세상과 다 잊어버리고 좀 쉬어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영육이 떼어졌습니까? 같이 있어요 겉사랑아 속사랑아 영육이 아멘 그분께서 다해수에 붙들어준 것처럼 나를 붙들어주실 것임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나는 굳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도 여러분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의 법에다 하시자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돼요 누가 조그만 말해도 값삼 눈물 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법에다 얼마나 나에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조명하십니다 아멘 조명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실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조명이 된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 소중히 여겨 놓은 거 10편 34편 4절에 보니까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란 의미로써 그의 삶에 항상 자신의 방법과 깨를 따라서 사는 삶이었어요 깨를 따라서 그는 자신의 깨로 암모 보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작권을 뺐었어요 그는 자신의 깨로 형 예서를 속여서 장작권을 뺐었다고요 과연 그의 손에 많은 것들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쓸모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복수심을 일으키게 만든 가장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왜 삼촌 라바네 집에서 무려 몇 년? 무려 몇 년? 25년? 2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저는 41년을 훈련 받았어요 사역하는 그날부터 계속 훈련했어요 논산 훈련소 내가 사나이야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리단 이거 부르면 눈물 나와 야곱은 왜 삼촌의 집에서 지난 날 자신의 죄를 대가품 당하기라도 하듯 수없이 많은 속임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야말로 20년 동안의 외삼촌의 집은 깊은 절망의 굴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굴 속에서의 다스름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여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남을 속이는 데만 사용됐던 야곱의 입술이 애곱왕 바로를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나의 것을 훔치는데 나의 것을 훔치는 데 사용됐던 야곱의 손이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축복해주는 이스라엘의 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아멘 소리가 안 들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야곱처럼 주를 모르는 영혼에게 축복하고 우리 환경을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는 자로 만드시는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 웅덩이에 빠져서 힘듭니까 그 웅덩이 속에는 여러분이 정말 인생 세 살을 사면서 어마어마한 제약들이 다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적당히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왜 우리 집은 이래 아닙니다 그 마음에 웅덩이가 파져서 썩어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질 주고 뭐 주고 구경하셔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팍 들쳐내서 아멘 깨끗한 그 웅덩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그것만 보냐 내 속에 그 제약의 웅덩이가 그대로 있고는 그 속에 은혜가 들어갈 수 없어 그 속에 축복이 들어갈 수 없어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다윗과 같이 세상을 살다가 고난의 굴에 갇혔을 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주시고 건져내주시고 주여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주시고 주의 품 안에 안아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빛을 여러분의 삶속에 비춰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때를 모두 벗기시기 위하여 해계의 굴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했던 악한 본성을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 버리십니다 그 빈자리에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굴 연단의 굴에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느냐 하나님 원망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사업 그 하던 그 아주 큰 모든 기계를 다 멈추고 오직 하나 아내를 살려기 위해서 조그마한 방에 와가지고 6개월을 같이 기도하고 역사는 그것이 나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여러분 오늘 제약의 웅덩이 발견할 쩌다 내가 그 제약의 웅덩이가 있는 줄도 몰라 하나님 그냥 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복주세요 천만에 목사님 지금 설교가 너무 냉정합니까 아니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왜 이렇게 목사님 우리를 막 푹푹 찔러요 여러분 저도요 얼마든지 생각 생각 웃으면서 그대로 있어도 그냥 끌어안아주고 다 줄 수 있어요 그걸 왜 못해 왜 여러분한테 우리 목사님이 저런 사람이야 이 소리 왜 들어 내가 목회라는 것은 여러분이 웅덩이를 파헤쳐주실 때 그것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복받으려고요? 천만에 안 주셔 하나님이 천만에 안 주셔요 자기 연민의 감정에 울고불고 해결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 속에는 그냥 있어 오늘 팔찌 조다 아멘 아멘 마음을 찢으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죄 때문에 찢어진 마음을 싸매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굴에 집어넣습니다 다윗을 다윗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서있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세상에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의 굴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삶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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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때에 여러분을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끌어내릴 수 없는 리더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와 수많은 사람을 밟히고 밟히고 여자 목사가 뭐하러 와 그 어마어마한 성교사들 쫙 앉았는데 남자 목사하고 같이 감사야 그래서 나를 먼저 인사시키더라고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저는 여자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뒤따라서 유명하신 분이 저는 남자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끌어내리든 조롱하든 말든 내 하나님은 나를 함께하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 입술에서 저보고 세계적인 종이라는 거예요 어깨 펴요 우리 인만의 교회에 우리 성도 하나님의 양 아멘 아멘 목사님 제자들 아멘 힘내세요 운동 있어요 같이 파내자고 그럼 그럼 괜찮아 오늘부터 역사 일어나 말씀 받았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굴 속에 갇히던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럴 때 옥문이 부서지고 자유롭게 되는 회복의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쓸모없는 자가 정말 쓸모있는 자로 변화되어 나올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놀라운 풍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오리 은히 나를 부르리다